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TV 와우넷 이상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다시피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머지 또 그에 따른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시장이 사실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항상 시장에 대한 주도되는 그런 섹터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백신 관련된 부분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 수혜주들에 대한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부분 자체는 없는지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함께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률이 확대가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는 뭘까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뉴스가 상당한 변곡점적인 그런 뉴스가 좀 되었다고 봤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미국, 미국 청와대에서 백신 접종자 마스크 착용 해제를 권고했다라는 뉴스였고 밑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좌관들이 마스크를 벗고 지금 그에 따른 발언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정말 미국이 상당한 접종률이 올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미국이 지금 접종자도 많지만 사실 확진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3만 명대에 대한 이런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한쪽에서는 계속적인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공고가 내려졌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세적인 부분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접종률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1회 이상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던 인구가 지금 현재 1억 5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미국 인구를 약 3억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1억 5천만 명이 현재는 접종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두 번 다 접종 완료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1억 2천만 명이니까 인구 비율 대비해서 약 37%는 두 번에 대한 접종을 모두 다 완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집단 면역을 얘기할 때 기준점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 약 70%를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그 70%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37.1%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50% 이상이 현재는 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은 접종을 했던 나라들을 몇 가지 더 보시면요. 영국도 많은 접종을 이뤘죠. 최근에 선진국 안에서도 영국과 미국이 상당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회 이상 접종했던 분들을 따져본다면 지금 54% 인구에서 54% 정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두 번 다 접종했다라고 밝히는 것이 29.6% 정도가 지금 두 번 다 접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확실히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확진자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가장 취약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넓혀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기울기를 보더라도 초반에는 늦지만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접종 수치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회 이상 접종자가 약 37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인구 대비해서 약 7% 정도가 지금 접종이 이루어졌고 두 번 이상 맞았다라는 것이 1.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이제 선진국보다는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방역이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역 관련했던 진단키트라든지 또는 방역 관련된 종목군들이 작년과 올해 초까지 상당한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같이 봤을 때 총 14억 5천만 명이 접종이 이루어졌고요. 자 거기에서 접종 완료가 된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가 접종 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높은 접종 완료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큰 나라라 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들이 방역이 조금은 취약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접종을 빨리 시행을 하면서 현재는 상당한 접종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접종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판단을 할 때 결국에는 현재는 접종률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확진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그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미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백신 생산에 대한 글로벌 허브 계기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에 내용을 보면 17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1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 첫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 주요 의제는 뭐냐. 주요 의제는 바로 한미 양국의 백신 파트너십 강화가 꼽힌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현재 접종률에 대한 부분 자체의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백신 접종률도 더욱더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에 대한 변화가 지금 현재는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왜 올랐습니까?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백신을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에 대한 이런 보급은 상당히 원활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오늘도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삼성바이오직스는 왜 올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모더나에 대한 부분 M RNA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백신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은. 지금 당분간은. 힘들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뭐가 오른다고요? 바로 CMO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담으로 사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많이들 비교하는데 SK바이오팜이 훨씬 더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왜 부각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생산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는 바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좀 더 맞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가 2019년도에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어떤 것에 대한 이슈가 됐습니까? 바로 임상 3상이라는 트렌드가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들어서면서 제가 했던 얘기 뭐였어요? 바로 기술 이전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고 했죠. 작년에 2020년도는 기술 이전 기업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바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과 방역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난 주가적인 상승을 보여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2021년이에요. 2021년도의 트렌드는 뭐냐는 거거든요. 2021년도의 제약바이오 트렌드는 연초에 기억나시죠? 뭐라 했습니까? 바로 백신 관련조라 했습니다. 그 백신과 치료제 관련조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또는 조종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습니까? 2020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상당한 상승폭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5월달이 되고 난 다음 지금 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안에서도 바로 백신이라든지 또는 CMO 관련조들이 현재 주가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다음 그림 한 가지 더 보시면 우리가 CMO 관련주는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슈화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ST팜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고요. 바로 mRNA 관련주들이 이슈화 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진이라는 기업 기억나시죠? 이 아이진이라는 기업이 14,000원, 13,000원대부터 현재 3만원대 이상 넘어갔습니다. 이 기업이 임상일상이 언제 들어간다 했어요? 후반기에는 임상일상이 들어갈 것이다. 정부에 대한 뭘 받고 있다고?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했죠. 아미노로직스가 오늘 왜 올랐습니까? 아미노산이 뭐예요? 단백질의 효소죠. 그러나 그 단백질의 효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mRNA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ST팜은 최근에 계속 왜 올랐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mRNA 관련해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 ST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반등이 이루어졌고 지금 추가적인 기술 제휴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ST팜을 보면 또 한 가지 더 같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동화 소시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함께 봐야겠죠. 왜? 이 회사가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간다. 자의사에 뭐가 있습니까? 용마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마로직스 같은 기업들은 백신을 운반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설인바이오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한 운반 관련된 또는 보관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현재 백신 관련주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에요. 최근까지 상당히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죠. 지난주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오는 종목군들이에요. 자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살려면 사실상 좀 부담이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자리에서 쉽게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직장인분들이 상당히 조금 초조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괜히 샀다가 일 못하고 그렇죠? 물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결국에는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확산될 거라고 시장은 예상합니까? 아니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장은 이미 백신 접종률이 7%를 넘어가지고 10%, 20%, 30%까지 올라가는 것을 현재는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뭐냐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기업들이 백화점 관련주 우리가 언제 했어요? 4월 4일 날 했죠. 자 이런 기업들이 그 이후로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의 주말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사진이에요. 그만큼 소비적인 부분, 백신이 확대되고 있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이런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쪽이 또 뭐였습니까? 바로 여행 관련주의가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정말로 이런 여행을 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국내는 가능하지만 해외에 갈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왜 올라요? 왜 오릅니까? 결국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앞서 백신도 접종률이 아직까지는 1.7% 한 번 이래만이 7%에 지나지 않지만 시장은 이미 50% 이상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M-Marine의 백신을 생산한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임상 1상이 들어가는데 이미 주가는 상당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여행 관련주들도 아직까지 이런 여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시장에 이런 종목꾼들이 다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주도 오늘 다 올랐어요. 항공주들 우리 외국에 쉽게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한다고 해서 곧장 입국됩니까 지금 아니죠 이주 격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힘든 과정들도 거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뭐다? 순환매가 어떻다고요? 가능하다는 구간으로 우리가 봐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가능하다고 보는데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는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니죠.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뭐가 돼요? 결국에는 백신 여권 관련주까지 시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지노 관련주가 심지어 이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장에 반등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데도 왜 반등이 나옵니까? 결국에는 기대가 됩니다. 이미 시장은 그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백신 여권까지 반드시 얘기가 나온다. 그럼 그 백신 여권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나왔던 적이 언제라고요? 2월에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약 3개월 동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높다고. 여행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 항공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미 마음은 해외로 나갔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여권을 확인해야 돼요. 백신 여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럼 백신 여권 관련주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온시키 같은 기업들은 뭐예요? 결국 블록체인과 또다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고. 심지어 공무원증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백신 여권 관련해서. 연구개발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미리 시장에서 선점을 해야지만 선점을 해야지만 추격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을 하단에서 조금씩 모아간다면 우리 직장인분들도 우리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나에게도 좋은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키포인트 바로 이 백신 관련주까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제약바유를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이 백신 여권 관련주까지 봤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수납매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면서 자 오늘 또 10시에 주식 강의 시간에는 조금 더 추격해서 어떤 종목을 그중에서 또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